이렇게 신축성이 좋아요 밀착감 아예 이태리 100% 수입 원단 유로저지 원단을 사용을 했고요 밀착력과 더불어서 기능성까지 들어있어서 여러분들이 쾌적하게 입어볼 수 있으세요 그리고 역시 뭐 레이스 레이스가 또 밀라노 포리원은 대표적인 소재거든요 이 레이스도요 실키 레이스면서도 탄성 레이스 탄성 보세요 탄성 없으면 안 되죠 그렇죠 몸매를 예쁘게 잡아주기까지 하고 섹시하고 아름답기까지 또한 이런 고가의 소재를 아낌없이 썼는데 이 팬티만 하더라도 12장이 가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처음에 밀라노 포리원 런칭할 때 대표 아이템으로 이 레이스 팬티를 런칭을 했는데 그때 8종의 이 가격보다 비쌌었어요 근데 6만 원대의 한정 패키지 팬티만 본품만 12종이에요 대박이죠 그래서 여기에 또 밀라노 포리원의 패턴 여기에 심지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패턴으로만 이렇게 코르셋 패턴을 응용을 하면서 유로저지 원단과 안에 파워네트와 이 패턴으로 배가 쑥 들어가요 쏙쏙 들어가요 옆구리 쑥 들어가요 뒷구리 더 들어가요 여기는 받쳐주는 힘까지 있게끔 안에 대어들었고 여기에 또 패턴 이렇게 입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군살들을 잡아주기 때문에 팬티 한 장입니다만 편합니다만 되게 보정이 잘 되고 소리 들리시죠 레이스에도 시축성이 들어가있죠 탄탄하게 힙업 기능부터 해서 또 예쁘잖아요 속옷 예쁜 거 입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냥 팬티 한 장으로 짧고 아니라 이 정도의 어느 정도 거드를 입은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요 보통 이렇게 짧은 거 입으면 허벅지 아래쪽 여기도 볼록해요 여기 빨갛게 자국 나죠 팬티 자국 일어나고 그리고 배도 마찬가지고 이거 가리려고 여러분들이 거드를 입으셨잖아요 그러실 필요 없이 아예 하이웨스트 거드령의 스타일의 속옷을 입으시면 되는데 레이스가 또 들어가 있으니까 되게 예쁘네요 이게 허리를 이렇게 확 잡아주는 배를 이렇게 확 잡아주는 그런 느낌의 패턴? 그런 느낌의 패턴인데 이 안에 보시면 기능성, 이태리 수입, 유로저지사의 원단뿐만 아니라 지금 안쪽에 파워네트까지 그 패턴에 다 했어요 제일 우리가 힘줘도 안 들어가는 그 배부분이죠 그래서 이 복부 패턴 너무너무 편하게 그러면서도 보정을 잘할 수 있게끔 근데 힘들지 않게 힘들지 않게 가볍게 그렇게 입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입은 모습 볼까요? 입고 있어요 지금 안에 90사이즈 입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약간 555 정도 상의 여성으로 사이즈로 말하면 그 사이즈 입는 체형인데 입고 있는데 날씬해 보이잖아요 그냥 군살도 하나 없나 보다 제가 40대 중반이에요 애기도 벌써 지금 12살이니까 한참 전에 낳았으니까 살들이 많이 처졌고요 운동은 안 합니다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하고 다이어트도 잘 못하죠 먹으면 먹는 대로 살지더라고요 특히 이 명절 때는 배가 엄청 나와요 기름기 있는 것도 많이 먹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어? 특히 배가 없어졌죠? 옆구리 여기 없어졌죠? 둘레가 줄어들었어요 이거 입고 있거든요 네